언니한테 가자. 언니한테 가보자. 언니한테 가보자. 뭐해? 어? 폐캐? 너도 해 줄까? 아니, 무서워. 무서워. 어, 돌아왔다. 아, 언니 어제 여기서 잤어? 응, 여기서 자고. 혜은이 여기 자라니까 부담스럽다고 고마워, 거기서 자. 이러고서는 아래에서 자는데. 혜은이 지금 이제 여기 아직 열심히 공연하겠네, 그렇지? 보통 공연하면 한 2시간 하나? 그렇지 않을까요? 언니,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네. 섭섭하다. 여기? 아니, 뭐 거기 가서 살 건데 뭘. 아니, 근데. 집이. 집이 마지막인가. 너무 많아. 언니. 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그랬죠? 아니, 팔베개 한 번 해 줄래? 아유, 싫어. 나 팔 아퍼. 한 번 해 줘봐. 아이고. 아니, 팔베개 한 번 해 줘봐. 팔베개? 그럼 자 볼까, 우리? 새벽에 벼보지도 않았고 해 보지도 않았어. 아, 옛날에 다 해 봤지 무슨 소리야. 안 해 봤어. 안 해 봤어. 팔은 안 비웠어. 팔은. 기억이 없어. 그럼 내가 해 줄까? 이거 청문회야, 기억이 없어. 내가 해 줄까? 어? 기억이 없어. 내가 해 줄까? 어? 어? 이거 KBS2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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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무슨 다른 그런 방송 아니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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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